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3과목, 기계유체역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목이죠. 3과목.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30분의 20문제를 풀도록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약 7, 80% 정도는 계산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약 20% 전후로 해서는 단순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고 교재를 보게 되면 9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 1장 내용이 유체의 정의 및 성질 그리고 2장이 유체의 정력학 그리고 3장이 유체의 운동학 4장이 유체의 운동량 이론 및 응용 5장이 점성유체 6장이 차원해석과 상사법칙 7장이 간손실입니다. 갈로유동으로 해서 간손실 관련 내용이고 8장이 개수로 유동입니다. 그리고 9장이 압축성위도 이렇게 해서 9개 챕터로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볼 겁니다. 유체의 정의 및 성질 내용 중요하죠. 적어도 2, 3문제 정도는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체의 기본 물리량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향후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1장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2장 유체의 정력학입니다. 유체의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플로이드 다이나믹스 유체의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해석하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유체가 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힘을 해석하는 학문 분야가 유체의 정력학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체의 정력학에서는 중요한 표현이 시그마 F는 이꼴 제로다. 제로학 우리가 정리하면서 많은 연습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그마 F는 이꼴 제로다. 그런 표현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다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용기가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 다루죠. 용기가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는 시그마 F는 MA라고 하는 동적 힘의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2장의 1부분하고 3장의 내용을 다룰 때는 시그마 F는 이꼴 MA. 4장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런 표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이런 학문 분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도 중요합니다. 2장도 2, 3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3장 부분, 유체의 운동학 부분은 유체가 유동을 하죠. 움직이는 유체가 직접 움직이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을 해석하는 학문 분야가 유체의 운동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3장, 4장, 5장, 그리고 7장 향후 뒤에 있는 내용도 일부 내용들이 커플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봐야지 되고요. 또 3장 내용을 다루다 보면 2장 내용이랑 커플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체의 운동학 부분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시켜서 표현한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에너지 보존을 적용시켜서 표현되는 베르네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식들을 이용해서 커플해서 푸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두세 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겠고 3장에서 유체 운동형 방정식의 리분형을 다루게 되는데 오일러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다루게 되죠. 오히려 운동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고 그와 같은 표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적분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적분을 하면 베르네이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운동형 방정식을 차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유체 운동형 보존 방정식이라고 하는 표현식이 있는데 그 식을 이용해서 4장 내용을 다루어 나가게 될 겁니다. 이 4장 내용은 내용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제되는 문제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문제 정도 이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새로는 좀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허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양을 정리를 했는데 한 문제 다 안 나오면 조금 이제 허무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패스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찝찝한 부분이고 하죠. 정리는 잘 해두시도록 해야 할 겁니다. 문제의 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5장 이제 점성 유체 부분인데 실제 유체죠. 실제 유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점성 유체에서도 역시 2, 3문제 정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5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장 내용도 같이 커플이 되는 부분도 있고 4장 내용도 커플이 되네요. 3, 4장 내용이 커플이 돼서 다뤄야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한 유동장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죠. 점성 유동, 5장 부분에서는 파이프 유동, 관유동 부분하고 그리고 평판 유동이라고 하는 학부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개의 유동장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이 이제 핵심이죠.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잘 하셔야지 되겠고요. 6장 차원 해석과 상사법칙 부분은 한 문제 정도,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좀 균일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들은 뭐 다소 연도별로 보면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6장부터는 그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내용 정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출되는 내용들 위주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좀 컴팩트하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7장 갈로 유동 중요합니다. 3장, 4장, 5장 내용들이 이제 커플이 좀 되죠. 일부 이 차원 해석과 관련된 내용도 커플이 돼서 나오는 이제 경험식을 바탕으로 해서 간손실을 구하는 그런 이제 달시 방정식이라고 표현되는 달시 바이스바하 방정식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표현식들이 이제 핵심이 되죠. 그런 표현식들을 이용해서 간손실을 해결하고 수정 베르노이 방정식이랑 커플해서 연속 방정식하고 같이 또 커플이 해서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빈도가 높죠. 그러나 이제 많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3장, 5장, 7장 이런 내용들이 커플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좀 복합적인 응용 문제들 같은 문제 유형들이 좀 나오고 있고 유체기계라든가 수차라든가 이런 이제 유체기계들이 있죠. 펌프, 그러니까 펌프, 수차라든가 이런 유체기계들, 유체기계들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도 간혹 출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체학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데 핵심 부분을 말씀드리면 1장, 2장, 3장, 5장, 7장이에요. 여러분들이 60점 이상, 70점, 80점 이상의 점수를 맞는 데 있어서는 1장, 2장, 3장, 5장, 7장을 핵심으로 두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개수로 유동, 개수로 유동 정리는 해드립니다. 압축성 유동, 필요한 내용들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한 문제 정도씩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아도 1장에서 일부 정리하는 내용들과 3장에서 정리하는 내용들 그리고 5장에서 정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도 개수로와 압축성 유동과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 수준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8, 9장은 좀 가볍게 내지는 패스를 하고 공부를 하셔도 또 다시 말씀드리면 1장, 2장, 3장, 5장, 7장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무난하게 60점은 당연히 넘어갈 수 있고요. 70, 80점 이상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또 만점도 가능한 이런 감옥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8, 90점 이상은 잘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단 이제 시간 제한이 좀 있죠.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20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감옥이다. 17개, 18개 이상들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정의 및 성질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정의를 묻는 문제들이 간혹 한 문제 정도씩이 출제가 돼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일단 유체라고 하면 액체와 기체를 유체라고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체라는 물체가 있고요. 액체라는 물체가 있죠. 고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루는 학문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재료 역학에 해당이 됩니다. 고체와 액체, 기체의 성질은 학연이 좀 다른 그런 성질을 좀 보이게 되죠. 학부 과정에서 다루는 유체 역학은 기체보다는 액체의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학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체라는 물질은 액체와 고체보다는 학연이 그렇고 액체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입자들의, 최소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든 원자라고 하든 그런 입자들의 운동성이 굉장히 활발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온도 변화가 수반이 되면 그 활동의 정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이런 물질이 기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기체라는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출입하는 열을 다루는 이런 학문 분야가 또한 연력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력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좀 더 기체라는 물질에 작용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다루는 이런 부분이 좀 강하다. 그런 부분이 좀 기체라는 물질의 물리적인 변화를 다루는 이런 특성이 특성을 좀 연구하는 이런 학문 분야가 연력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체라는 물질이 유동을 할 때 활발하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유동하는 이런 경우까지 유체역학에서는 좀 다루지는 않고 액체라는 물질의 유동, 운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서 다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체와 다르게 액체나 기체는 아주 작은 힘에도 아주 작은 힘에도 쉽게 유동을 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유체의 정의를 골라주면 돼요. 유체의 정의의 표현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예를 들면 고전적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용기를 지면에 올려놔요. 그리고 여기에 고체를 채워요. 고체 덩어리를 솔리드를 채워놓습니다. 이런 상태하고 똑같은 용기입니다. 똑같은 용기에 똑같은 부피에 액체를 채워놔요. 액체를 이렇게 채워놓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측의 용기 벽을 이렇게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체 용기 벽을 제거를 해보면 고체 덩어리는 큰 변화는 보이진 않죠. 오른쪽으로 약간 처짐이라고 하는 이런 삐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우측 벽을 제거하게 되면 고체라는 이 물질은 오른쪽으로 약간 삐져나올 거예요. 튕겨나올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벽이 튕겨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받치는 이런 정도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측 벽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 액체를 담아놓고 상태에서 우측 벽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액체가 싹 쏟아져 내려요. 움직이기, 유동을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고체를 담아놓은 용기의 우측 벽은 단순히 고체가 처지지 않도록 정적인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정도의 힘인데 액체는 그냥 흘러내리게 해요. 유동을 하게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고체 덩어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적인 어떤 처짐은 다소의 처짐은 있을 수는 있지만 액체라는 물질은 확 쏟아져 내린다는 것이죠. 기체는 더 하겠죠. 기체는 일단 같은 용기 속에 기체를 채워놨다. 그러면 기체는 동적인 상태에 입자들이 동적인 상태에 있으니까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상부로도 용기 밖으로 막 나가는 이런 입자들도 있을 거고 벽을 없애면 오른쪽으로 강범위하게 강범위하게 흩어져서 움직여 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고체는 이런 정적인 어떤 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미약한 힘인데 그런 힘은 액체, 기체, 이런 물질에는 유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체가, 즉 액체가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흘러간다. 강물이.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은 바닥면은 땅, 지표면을 적시고 있어요. 땅을 적시고 있죠. 적시고 있고 상부는요. 대기에 노출이 돼 있어요. 상부에서는 대기압을 받아요. 대기압을 받고 있는 이 상부 액체의 면은 우리가 이제 자유표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표면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유표면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동을 합니다. 흘러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흘러간다. 흘러간다. 라고 해서 판단하는 것은 대기와 접해 있는 이 자유표면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내부는 깊이가 깊을수록 그렇던데 내부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투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아 물이 흘러가고 있구나. 강물이 흘러가고 있구나. 바닥은 어떻게 돼요? 바닥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닥에 접한 유체층은요. 거의 정적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정지 상태로 봐요. 바닥을 적시고 있는 유체층의 속도는 우리가 제로로 봅니다. 자유표면에 접해 있는 유체의 속도가 가장 빨라요. 자유표면에 접해 있는 유체층하고 자유표면 대기와 접하고 있는 자유표면 유체층하고 강바닥을 적시고 있는 유체층 그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유체층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유체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이런 유체층들이 상호 접촉하면서 미끄러져 나간다. 라고 보는 거예요. 명감에 유체층과 층이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점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체가 유동한다는 얘기는 액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기체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유체층과 층이 미끄러지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물체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고 그 힘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체층과 층이 접하면서 유체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체층과 층의 접 층과 층의 그 접선 접하는 층 접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층과 층이 접하는 그 층의 접선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체층과 층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성분이 있고 이 힘의 성분에 의해서 유체층과 층이 미끄러지면서 유동을 한다.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때 이 힘은 전단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전단력. 접선역이죠. 접선역. 접선역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접선역. 유체층과 층 사이에 유체제항력 유체마찰력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 정도의 힘을 우리가 가해져야 물체가 움직이게 돼요. 나중에 동력학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으면 정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힘은 최대 정지마찰력 정도의 힘이 가해져야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체층과 층이 미끄러지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유체층과 층 사이에 움직이는 밀고 나가는 힘하고 마찰력 마찰력과 적어도 같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미끄러져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단력 이런 표현이 적용되고 있다. 유체마찰력 이런 표현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체의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유체의 정의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전단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유체의 가하는 전단력이 미소하다 할지라도 미소하다 할지라도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물질 아무리 아주 작은 힘에도 쉽게 운동으로써 그 변형이 일어나는 물질 이런 물질들이 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답으로 선택을 해줘야지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유체의 정의에 관련돼서 한 번씩 실제가 지금 되고 있다. 유체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유체의 기본적인 성질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점성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점성이라는 성질 점성이라는 성질은 유체 층과 층 사이에 유동 저항을 점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성 즉 유체 마찰 유체 마찰 이런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또는 유체 입자들의 끈적끈적한 정도 점도라는 표현을 쓰죠. 점도 점도라는 표현을 써요. 점성의 정도 이런 표현이든가 아니면 끈적끈적한 유체 입자의 끈적끈적한 정도 이렇게 점성이 크잖아요. 그럼 유동자항이 커요. 유체가 자유롭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죠. 점성이 작거나 점성을 무시하면 유체는 자유롭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질을 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성이라는 성질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유체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성을 고려하면 점성 유체입니다. 점성 유체고요. 점성을 무시하면 비점성 유체 비점성 유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점성을 고려한 점성 유체로 취급할 수 있는 유체 유체 유체는 액체로 따지자면 기름이 대표적이에요. 기름 비점성 유체 점성을 무시한 유체로 보면 되는데 비점성 유체에 해당될 수 있는 게 액체로 따지자면 물이죠. 물은 비점성 유체로 기름은 점성 유체로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합니다. 그런데 3장까지 4장까지의 내용은 다 비점성 유체에 대한 문제예요. 4장까지 내용은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비점성 유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장에서 4장까지 내용 중에 기름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고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이때는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비점성 유체로 보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 내용은 몇 장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성, 비점성 이런 부분을 문제 푸는 데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조금 감을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액체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는 점성 유체냐 비점성 유체냐 그거를 얘기할 때 기체 입자가 운동, 유동을 할 때 속도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속도가 속도가 빠르게 흘러가고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빠르게 흘러가고 이러면 점성 유체 상태로 취급을 해야지 되고 또 느슨하게 흘러가는 듯 흘러가지 않는 듯 그런 상태 그런 조용한 상태의 어떤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기체도 비점성 유체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성이라는 성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유체 역학적 이런 성질이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점성은 온도의 영향이 매우 커요. 온도의 영향이 커서 온도가 만약에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액체는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액체는 점성이 감소해요.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체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때는 점성 유체로 취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기체는 온도가 증가 상승하게 되면 점성이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점성이라는 성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팩타가 뭐냐 그건 온도다. 액체는 점성이 감소합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액체는 본연의 액체의 성질을 버리고 기체 상태로 변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응집하려고 하는 이 힘들이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느슨해지죠. 그러면 점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기체는 가열을 시키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기체 입자를 활발하게 막 움직이면서 그 운동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입자 자체 기체 입자 자체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는 이런 특성을 보여요. 이런 거는 기체 입자의 응집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점성이 증가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액체화 기체의 점성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것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응집성이라든가 또는 입자 자체의 운동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말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장에서 말 문제들이 다수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면서 특별히 추가로 어떤 내용을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에서 그런 개인적인 제 욕심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자꾸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들어가시고 들어주시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서 또 문제 풀고 할 때 서조력 문제 해결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점성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성질로는 압축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압축성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이 압축성이라는 성질은 일단 유체는요 용기에 담겨 있어요. 유동장 용기 간단하게 생각하면 용기가 되겠네요. 용기에 유체가 잠겨 있어요. 유체를 용기에 담아놓고 압축을 하잖아요. 압축을 하면 그 부피는 줄어들게 돼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성이라는 성질은 유체를 압축했을 때 그 부피가 즉 그 부피를 감소시키는 성질이에요. 감소시키는 성질을 압축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액체를 압축할 때 하고 기체를 압축할 때 하고 어떤 게 더 많이 압축이 되느냐 기체죠. 액체는 압축을 해도 거의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액체는 우리가 비합성 유체라고 얘기를 하고 기체는 압축성 유체라고 얘기를 하죠. 기체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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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공급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하면 그 간격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액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액체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하더라도 약간의 압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거의 압축이 이루어지지 않죠. 압은 올라가도 압축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성이라는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유체를 분류를 하면 압축성 유체 비합성 유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압축성 유체 비합성 유체 압축성 유체는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수식으로 표현한 걸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압축성 유체는 라운드 피 분의 라운드 로우가 0이 아닌 유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기호는 편미분 기호고요. 미분 기호는 미소 변화를 표현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소 변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편미분 기호든 상미분 기호든 미분 기호는 이렇게 피는 압력 로우는 밀도로 보시면 돼요. 로우는 밀도 피는 압력 이렇게 그래서 라운드 피 분의 라운드 로우가 0이 아닌 흐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말로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소 압력 변화에 대한 미소 밀도 변화가 일어나는 유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압력이 변하면 밀도가 변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춘성 유체는 라운드 피 분의 라운드 로우가 0이 아닌 흐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미소 압력 변화에 대한 미소 밀도 변화가 발생하는 유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유체들이 바로 이제 기체에 해당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기체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비압성 유체 같은 경우는 라운드 피 분의 라운드 로우가 0인 흐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소 압력 변화에 대한 미소 밀도 변화가 제로다. 이런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압력이 변하더라도 밀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흐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비압성 유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압성 유체는 액체 액체가 비압성 유체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기체는 일반적으로 압성 유체 액체는 일반적으로 비압성 유체 이렇게 해서 압수성 유동 비압성 유동 구장에서 다루어지는 유체의 흐름이 압수성 유동이에요. 압수성 유동 압수성 유체의 흐름 이런 얘기죠. 8장까지는 비압성 유체의 흐름입니다. 비점성 비압성이냐 압축 또 점성 비압성 유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 가게 될 거고요. 압수성 유동 부분은 구장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체라는 입체는 말씀드렸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성도 증가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를 보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열이나 연륙학적인 개에서 이제 일의 어떤 수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륙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압수성 유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유체 역학에서는 압수성 유동 부분은 크게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 연륙학 쪽으로 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비압수성 유체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비압수성 유체 쪽에 유체 역학에서는 비압수성 유체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거고 압수성 유체인 기체를 비압수성 유체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수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서 마수 M은 음속분의 물체의 속도로 표현이 되는데 이 마수 M이 0.3보다 작은 기체 흐름이 흐름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체를 할지라도 비압수성 유체로 취급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기체 흐름을 우리가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5장에서 다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체 유동과 관련해서 1장에서는 기체 공기 공기가 간 속으로 흘러갈 때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3장에서도 그렇고 그때 공기는 이상기체로 가정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 간 속에서 공기가 유동하고 이런 것들은 비압수성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압수성 유동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출제 빈도는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압수성 유체 비압수성 유체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데 유체의 기본적인 성질 두 가지 점성과 압축성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점성과 압축성을 기준으로 해서 유체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점성 비점성 압축성 비압축성 이렇게 유체 분류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상유체 실제 유체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유체 실제 유체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한다. 이상유체는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를 이상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중 이상유체의 정의로 맞는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4장까지는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4장까지 4장까지 4장까지는 이상유체로 놓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유체다라고 하면 점성유체를 실제 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유동 점성유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유체 점성유체라고 보면 됩니다. 5장이 점성유체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7장도 점성유체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3장 2장 3장에서 2장 3장 4장 이쪽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5장 7장으로 넘겨서 문제들을 해결을 하게 될 건데 이때 실제 이상유체와 실제 유체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상유체에서의 속도는 평균 속도라고 보고 문제를 풉니다. 속도가 실제 속도냐 평균 속도냐 이런 구분을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평균 속도로 놓고 생각하면 되고요. 생각하면 되고 실제 유체의 경우에는 실제 유속이 실제 속도냐 평균 속도냐 이런 차이가 있게 돼요. 점성을 고려하니까 유체층과 층 사이에 유동저항에 의해서 속도차가 발생하게 돼. 유체층과 층에 속도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속도와 평균 속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뤄야지 되겠고 3장과 4장 5장에서 다루어지는 여러가지 방정식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정식들을 얘기할 건데 그 방정식들에서 그 방정식들을 다 실제 유체 점성 유체 쪽에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적용할 때는 평균 속도로 적용하면 돼요. 실제 속도가 아니라 평균 속도로 적용해서 3, 4, 5장에 3장, 4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5장 쪽으로 그리고 7장 쪽으로 연결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5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유체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상유체, 실제 유체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위와 차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내용은 6장과 연결이 돼서 정리가 또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6장에서는 평균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장에서 얘기하는 차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1장에서 얘기하는 이 차원에 관련된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단위와 차원은 둘 다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단위 단위의 표현은요. 물리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량적 표현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양적인 크기 양적인 크기가 수반이 되는 물리량 표현법이에요. 단위는 간단한 예를 들자면 길이 단위를 들 수가 있죠. 길이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메타로 놓습니다. 메타로 놓는데 메타만 있는 게 아니라 센티미터도 있고 미리미터도 있죠. 그런데 센티미터나 미리미터 미터 이런 단위들은 길이 단위다 길이의 차원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이 꼴로는 못 놓고요. 반드시 숫자들이 또 쫓아다니게 돼요. 1m는 100cm고 1000mm다 이런 숫자들이 쫓아다니죠. 즉, 센티 밀리 센티는 10에 마이너스 2승 밀리는 10에 마이너스 3승 이런 승수 기호들이 쫓아다니면서 양적인 크기를 표현하는 물리량의 표현법 요게 바로 단위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키로 메가 기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단위 표현에 보면 대표적인 게 절대 단위 개 표현이 있고 공학 단위 개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은요. 기사시험은 절대 단위 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절대 단위 개 맞춰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요. 절대 단위 개라고 하면 유체 역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 물리량을 잡으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물리량 에는 질량 길이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질량 길이 시간 이 세 가지의 물리량의 단위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절대 단위 개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순서상 cgs 단위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cgs 단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c는 센티미터를 의미해요. 길이의 센티미터 센티미터 cgs 단위 cgs 단위 cgs 단위 cgs 단위 cgs 단위 100위 cgs 단위 ms 단위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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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s 단위 cg 보조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힘의 단위를 보면 힘의 단위를 좀 말씀드리면 F는 있고 MA다 라고 하는 간성력,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의 표현 F는 있고 MA 이 표현을 이용해서 힘의 단위를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힘은 질량과 가속도, A는 가속도입니다. 질량과 가속도의 단위를 조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질량의 기본 단위는 g,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고요.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이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변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질량의 단위를 g을 사용하고 가속도의 단위는 cm per sec 제곱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CGS 단위에서는 CGS 단위에서는 질량의 기본 단위는 g, 길이의 기본 단위는 cm, 시간의 기본 단위는 sec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는 있고 MA로 해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서 힘을 표현하고자 할 때 질량의 단위는 g, 가속도의 단위는 cm per sec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cm per sec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단위는 이거는 조합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유도 단위. 힘의 단위는 유도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질량, 길이, 시간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g의 질량체를 1c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이때 힘의 표현을 1다인이라고 표현해요. 1다인. 그래서 g cm per sec 제곱 힘의 조합 단위입니다. 힘의 조합 단위인데 이렇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인이라고 해서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cgs 단위에서 힘의 단위는 다인을 씁니다. 알아두셔야 돼.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인. 1g 곱하기 1cm per sec 제곱이다. 이렇게 cgs 단위라는 표 단위가 있고요. mks 단위, 절대 단위에는 mks 단위와 함께 cgs 단위가 있어요. cgs 단위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mks 단위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mks 단위는 길이 단위를 메타 질량의 단위는 kg, kg 매스, kg으로 표현해 줘도 되고 kg 매스, 하첨자, 매스 붙여서 표현해 줘도 되고 s는 시간입니다. sec. 시간의 기본 단위는 sec. 질량의 기본 단위는 kg. 그리고 길이의 기본 단위는 메타를 사용해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mks 단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mks 단위에서 힘의 단위, 힘의 단위를 사용하는 게 뉴톤이죠. 뉴톤입니다. 1kg인 질량체를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시키겠다라고 하면 1N의 힘이 필요합니다. 즉, 질량 1kg 매스인 질량체에 1N의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는 1m per sec 제곱으로 가속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mks 단위에서 힘의 단위는 뉴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듯 길이 단위는 메타, 질량의 단위는 kg, 시간의 단위는 sec, 힘의 단위는 뉴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mks 단위고요. 이 mks 단위가 국제 표준 단위로서, si 단위라고 해서 국제 표준 단위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단위에 맞춰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99%는 그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떨 때는 cgs 단위로 해서 나오니까 mks 단위로 고쳐서 문제를 풀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학 단위 정리를 할 건데 공학 단위로 나온 것을 mks 단위로 바꿔서 문제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요. 두 번째 공학 단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공학 단위에 위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2000년도 들었으면서 거의 2000년도 전인데 공학 단위에서 si 단위로, 국제 표준 단위로 해서 바뀌면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은 공학 단위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섞어놓고, 섞어놓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학 단위계는 중력 단위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공학 단위계, 즉 중력 단위계는 지구 중력장 내에서만 성립이 되는 단위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지구 중력장 내에 있는 모든 질량체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아요. 그 중력이라는 힘, 중력장 내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 힘을 우리가 또 이제 중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공학 단위계에서 이 기본 물리량으로 취급하는 것은 질량을 중량이라고 표현해서 중량으로 적용을 시켜요. 질량을 중량으로 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길이, 시간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 물리량으로 해서 표현하는 단위계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중량은 W과 MZ로 표현해서 지구 중력장 안에 있는 질량체들은 모두 다 표준 중력과 속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W과 MZ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 이제 공학 단위계에서는 이 중력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놓습니다. SI 단위 쪽에서는 뉴턴으로 잡지만 공학 단위계에서는 킬로그램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1kg 메스인 질량체가 표준 중력과 속도 9.8 MZ의 가속도를 받고 있을 때 그 크기를 1kg 포스, 1kg 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kg 메스인 질량체는 1kg 포스의 중력을 받아요. 이거를 우리가 중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중량, 물체의 무게, 물체의 무게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게라고 표현하거나 중량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 힘의 단위로 봐야 돼요.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포스, SI 단위에서는 뉴턴이에요. 1kg 메스 곱하기 9.8 MZ 제곱인데 곱하니까 1이야. 9.8이 내재되어 있죠. 9.8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단위의 표현이 킬로그램 포스, 킬로그램 중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9.8이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9.8 N 이렇게 표현되죠. 9.8 N. 그래서 1kg 포스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9.8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를 뉴턴으로 고칠 때는 곱하기 9.8 뉴턴을 킬로그램 포스로 고칠 때는 나누기 9.8 해주는 거죠. 곱하기 9.8 하면 킬로그램 포스가 뉴턴으로 나누기 9.8 하면 뉴턴이 킬로그램 포스로 바뀌는 겁니다. 공학 단위와 SI 단위의 단위 안산은 간단해요. 9.8을 곱하느냐 나누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힘의 단위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1kg 포스는 1kg 메스 곱하기 9.8 ms 제곱이다. 이런 경우는 질량의 단위도 그렇고 중량의 단위도 그렇고 킬로그램을 쓰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화첨자 포스 메스를 붙인 거죠. 포스 메스를 붙여서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SI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메스에서 메스를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킬로그램 메스여야 돼요. 생략이 돼 있어도 이거 질량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학 단위는 이걸 생략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중량이야? 힘을 얘기하는 거야?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포스 메스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이게 의무적으로 항상 쫓아다녀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표현해 주면 구분하기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좋고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학 단위와 절대 단위계 두 가지의 단위 체계법이 있고요. 이외에 피트파운드 단위계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주로 사용하는 피트파운드 단위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서를 보고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번역판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은 피트파운드 단위계와 엠케스 단위계가 혼합이 된 상태의 이런 교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을 거고 국내 서적을 가지고 공부한 분들은 공학 단위로 공부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SI 단위와 같이 커플해서 푸는 거를 잘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는 국내 서적도 공학 단위나 SI 단위를 혼합해서 혼용해서 사용한 그런 교제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치우쳐서 공부를 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단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잘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꼭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저랑 같이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차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차원, 차원계의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원 표현법에서는 일단 차원 표현법은 정량적인 표현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성적인 표현법입니다. 정성적 표현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물리량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물리량에는 질량, 길이,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구람, 길이의 단위, 메타, 센티미터, 미리미터 있고 시간은 아우어, 미닛, 세크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단위로 표현해 주든지 간에 관계없이 물리량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끔 표현하고자 하는 게 정성적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량은 메스에서요. 라지 M으로 표현합니다. 킬로그램이 됐든 구람이 됐든 관계없이 그렇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랭스에서요. 메타든 센티미터든 미리미터든 관계없이 라지 L로 나요. 라지 L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고 시간은 타임에서 아우든 미닛이든 세크든 관계없이 T로 놓겠다. 그리고 이제 힘이 있죠. 힘. 포스에서 F로 리톤이든 킬로그램 포스든 아니면 다인이든 관계없이 힘은 다 포스에서 첫 글자 따가지고 F로 표현하겠다. 이런 게 차원 표현법이라고 하면 돼요. 질량은 M으로, 길이는 L로, 시간은 T로, 힘은 F로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게 차원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MLT 차원 표현법이 있고요. 그리고 FLT 차원 표현법이 있어요. MLT 차원계와 FLT 차원계.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MLT 차원계는 질량 길이 시간만으로 물리량을 표현하겠다라는 얘기고 FLT 차원계는 힘, 길이, 시간, 힘, 길이, 시간만으로 물리량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MLT 차원, 이게 이제 좀 우선하죠. FLT 차원을 MLT 차원으로 MLT 차원을 FLT 차원으로 변화를 자유롭게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는데 있어서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0과 M의 유표현식을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주면 돼요. 힘의 단위로는 다인도 있었고 뉴턴도 있었고 킬로그램 중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 메타포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현이 되죠. 우측항은 킬로그램 메스, 메타포세크 제곱 왼쪽은 다인, 뉴턴, 킬로그램포세 등등이 이제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F는요 F 힘은 FLT 차원계에서는 그냥 F로 놔요. 그냥 F로 놓지만 MLT 차원계에서 힘을 표현할 때면 길이, 질량, 길이, 시간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즉, F는 M의, 킬로그램 메스 M의 길이 메타, L의 시간, 세크 T의 마이너스 이승 이렇게 되겠죠. 힘 F는 MLT 차원계에서는 MLT의 마이너스 이승으로 MLT의 마이너스 이승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FLT 차원계에서 표현해주면 그냥 F로만 놓으면 되는 거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MLT 차원을 FLT 차원으로 FLT 차원을 MLT 차원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 표현법 차원 표현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또 문제 유형이 동력학에서도 나와요. 5과목 동력학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6장 내용을 정리하려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좀 정리를 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위화 차원, 차원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